4 여기 또 예 우리 또 한 분 4 여기인데 어느 한 저 휴대폰 가게의 사장님이신데 또 밖에 경주에 임상하러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있었죠 그죠 4 그래가지고 어떠세요 거의 오실 겸는 서로 어깨가 마냥 봤는데 지금 마이 많이 풀렸어요 진짜 그려 어 진짜 내 이런 소리 들으면 참 다들 놀란다니까요 아래 아래로 이매들어 왜 옮치는 느낌 있어요 다 좋아졌다 이거죠 이제 요 테이프를 묻혔는데 지금 제가 테 테이프를 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인사람 요거 이제 동영상 아무데나 안올리고 유튜브 우리 블로그 나 요런데 또 그렇게 가 올릴게요 얼굴 안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4